자 이번에는 남자 캐주얼 바지 허리 줄이기를 해 보겠습니다. 남자들 바지는 허리 줄이기가 대부분 간단한데요. 그래서 캐주얼 바지는 양복 바지보다 조금 더 어렵죠. 양복 바지는 양복 바지나 캐주얼 바지는 허리를 다 엉덩이에서 중심에서 줄여주고 키워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지는 보니까 2인치를 줄여줄 건데요. 고리가 가까이 붙었네요. 그럼 고리를 뜯어서 이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지는 허리가 벨트가 통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요. 양복 바지는 보통 양쪽에서 이쪽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갈라져서 그런데 이거는 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바지를 할 때나 어디를 뜯어야 됩니까? 일단 고리를 뜯어야 돼요. 그죠? 고리를 이렇게 뜯어봅니다. 수선교실에서도 쉬운 것들을 차근차근 해와야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보니까 여기가 중간이에요. 엉덩이 선하고 여기가 딱 중간이네요. 그럼 2인치 표시를 이렇게 양쪽에서 1인치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2인치 표시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고리가 이쪽으로 조금 이동시켜줘야 되겠죠. 자 4으로 3씩 나왔어요. 고리부터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뜯고 고리도 뜯고 자 그럼 이만큼 박을 선 정도 이렇게 뜯어주면 되겠네요. 자 뜯었습니다. 고리도 뜯어드려야 되죠. 그리고 고리를 다시 옮겨서 달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벨트를 여기를 중간을 서로 입가야 되는데요. 중심을 일단 잘라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허리 줄을 때 선 끊기를 해야 되는데 허리 선 끊기를 자 이거를 잘해야 되죠. 안 그러면 엉덩이가 뽕 튀어나거나 그러면 모양이 없어지면 손님들이 바지를 고치니까 안 좋더라 이라고 안 고쳐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엉덩이를 남자들 바지 허리를 줄일 때는요. 엉덩이 선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리 밑에 가려줍니다. 자 상식적으로 계단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참 수선하는데 엄청난 큰 도움을 받는데요. 엉덩이를 1인치씩 줄여줘야 줄여야 불량이 2인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맞잡고 줄여줘야 돼요. 2인치로 줄여주기 때문에 허리 선 이렇게 끝에 여기서 2인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2인치를 그래야 이게 딱 이렇게 벌려지면 2인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맞잡고 1인치로 줄여주면 2인치가 부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펴봐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끝점이 돌아가는 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바지는 여기 이렇게 사다리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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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이 돌아가는 선이 있어요. 이 돌리는 선 여기까지 끝점이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리는 선에서부터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래지를 이렇게 끄어줘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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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선이 있는데 이 돌아가는 선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는 이렇게 돌아가는 선 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이쪽으로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리미가 선이 꺼져서 미싱을 박아주면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허리를 줄일 때는 항상 돌아오는 선 이 돌아가는 이 응대 밑으로 돌아가는 이 선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끄어서 해줘야 된다는 것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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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치 줄이기를 해봅니다. 캐주얼 바지 양복 바지 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벨트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양복 바지는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박아 봅니다. 1인치 1인치를 박으면 2인치가 되죠. 그러면 박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으면 되죠. 카메라가 조금 더 돌아가야 되나요? 자 카메라가 훨씬 더 잘 보여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아 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선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아 봅니다. 그리고 이걸 뜯어줘요. 이 시접 분량은 남자들 바지는 1인치 반 정도까지 있어도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갖다가 늘려주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남자바지는 끝선에는 1인치 반까지 허용을 한다는 것 그래야 3인치까지 늘리고 찌를 할 수 있도록 홍제는 남자바지는 여기다 여유를 붙여놓습니다. 남자바지는 여기서 늘려주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남자바지 뒤에는 한 번 더 박아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 겹을 넘구고 이렇게 끝선으로 다시 한 번 박아줘도 됩니다. 그러면 튼튼하죠. 바지가 이렇게 해서 시접을 가려주시고 끝선으로 다시 한 번 이렇게 박아줍니다. 대부분 엉덩이 밑에를 박아주는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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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아주면 옷이 튼튼하죠. 이렇게 해서 다려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몸판은 줄여졌으니까 여기를 허리를 줄여야 되죠. 허리를 줄일 때 이런 캐주얼 바지들은 통으로 이렇게 이엄선이 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스티치가 있어요. 이것도 뜯어야죠. 이것을 잘라서 해도 되지만 안 잘라서 바로 이렇게 꼬부려서 박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인치를 맞추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더 쉽게 되죠. 잘라도 되는데 안 자르고 바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맞추고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세요. 싱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럼 싱을 뜯어야 지저분 하지 않겠죠. 뜯고 옆 만드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 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죠. 그런데 캐주얼 바지들은 보통 싱을 위에다 붙여놨어요. 접어진 선에 다가 이걸 뜯고 이렇게 붙여줘도 돼요. 우리는 뜯고 이거를 뜯고 시접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1인치를 맞춰서 박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붙여놨네요. 시접을 갈라서 펴줘야죠. 통으로 해놨을 때 여기는 끝이 안 나오지만 통으로 안 하기 때문에 끝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1인치를 박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1인치를 이렇게 1인치를 박았어요. 절반은 박혔죠. 그럼 다시 이것도 절반도 또 박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반 1인치를 다시 박아줍니다. 보통 싱이 이렇게 안 붙여져 있는 바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지도 있어요. 뜯어봐 야 돼요. 싱을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이제 이걸 잘라서 시접 을 갈라 줍니다. 이제 이렇게 펴보면 갈라 지면 미싱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벨트가 이어지잖아요. 이어지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펴고 고리 달아야죠. 고리 이렇게 돼서 고리 표시 해놓은 여기다가 고리를 원래 달아 됐던 대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고리 붙여주고 여기 중심 한번 더 박아주고 이쪽에도 또 고리 두개가 달리죠. 양쪽에 그럼 또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벨트를 달아주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갈라서 하세요. 저는 일어났다 싫었다 앉아타기 싫으니까 그냥 할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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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고 시접도 여기 이렇게 다 갈라놨어요. 이렇게 다리미 다리미로는 안갈라졌지만 스테치 박아놔서 어두우시를 때려놔서 갈라 갈라 절겠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탁 당기서 시접을 갈라서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박아주면 되죠. 이렇게 박아주면서 대두리기면 이 선하고 중심하고 중심하고 여기를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고 자 다리미를 깨끗이 다리 갖고 하면 더 좋죠. 여러분 다리 갖고 하세요. 다 이렇게 해서 박아줍니다. 여기 여기 선을 딱 맞춰줍니다. 여기 선을 송곳 들어간 이 선은 이 중간 선을 딱 맞춰주면서 이렇게 딱 박아줘요. 이렇게 박아주고 딱 박아줬죠. 다 박혔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다 했어요. 이런 거는 이런 이런 실만 정리해주고 끝을 그다음에 스테치 놔줘야 되죠. 스테치 뜯었으니까 스테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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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치로 박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고리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고리도 원래 붙어졌던 대로 붙여줍니다. 한번 꼬부르고 박았으면 꼬부르게 해주는데 이바 이바지는 그냥 이렇게 박아져 있었어요. 저도 그냥 얼레 해준 대로 그냥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리 달았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이렇게 다 꼬부려서 이렇게 고리를 또 달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면 어때요? 수선 마지막이죠. 이렇게 고리를 왔다 갔다 해서 달아줬습니다. 그럼 이제 수선 끝났네요. 이제 이제 박은 자리를 한번씩 다리미로 다 다려서 깨끗이 정리해주면 되죠. 고리도 옮겨 달았습니다. 허리도 2인치 줄였어요. 이렇게 자 다림질 해볼까요? 아까 다리지 않았던 엉덩이를 다립니다. 이렇게 타기전에 다려줘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버 정리 깨끗이 실버 뒤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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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줄여주기 허리 줄여주기 1인치 허리 줄여주기 자 이렇게 해서 캐주얼바지 허리 2인치 줄이기 했네요 자 수선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쉬운것도 차근차근 할테니깐 따라서 해보세요 자 이제 남자들 허리 바지 2인치 줄이는거 허리 줄이는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양복바지는 더 쉬워요 캐주얼바지 허리 2인치 줄이기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